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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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전문을 건넘 전에 떠올라 은혜의 눈조차 내게 밝히고 은혜의 눈조차 내게 밝히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은혜의 눈길같이 내게 이마해 은혜의 눈조차 은혜의 눈조차 내 영혼의 인도 은혜의 눈조차 내게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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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은혜의 눈조차 내게 밝히고 은혜의 눈조차 내게 밝히고 외모의 기쁨 하얀몬도 이 전문을 지금 우리의 은혜 기차를 빌려와 내게 안 돌아오니 오 할렐루야로 늘 찬성하고 내 맘에 불이 항상 희망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둠을까지 내게 빛나니 어둠을까지 내게 빛나니 동살로서 외모의 기쁨이 밝혀왔구나 오 나는 사슴이 시댈 자꾸나 나의 눈이 이제 이를 찬셨구나 나의 눈이 이제 생각한 신공자의 수돈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잊지 않지 않고 너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잊지 않지 않고 너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잊지 않지 않고 영광과 바랍고 잊지 않지 않으니 너의 빛나니 목장은 어디까지 부서지 않고 천하은 도전 성장이 알고 나를 위해 생각하신 목장에서 그 사람을 자시라도 잊지 않지 않아 우리 목장에 주 예수님을 돕고 사 불초당을 따고 지고 하소 나를 위해 생각하신 목장에서 그 사람을 자시라도 잊지 않지 않아 우리 세상이 아련하고 정하니 만족성도 모두 담아서 우리 단숨 들어가라 내 눈에 빠져서 내 대단하니 우리의 동성도 모두 담아서 불초당을 따고 기도해 내 눈에 빠져서 내 대단하니 우리의 동성도 모두 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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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 빠져서 내 대단하니 우리의 동성도 모두 담아서 우리의 동성도 모두 담아서 우리의 동성도imiento 우리의 동성도 분명히 예수님 정하고 기도해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이야 세상이 와요 세상이 와요 세상이 와요 주님의 마음이 주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것 많아 목세가 났어 정하지 못해 너는 그 목세에 있는지 늘 기원심에 그나보로 기도해 내 일을 지키는 내 일이야 세상이 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장세진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께서 다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택한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마음을 다 지우신 분인데 왜 택하신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격은 이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는 시험 이것을 한마디로 성격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그 고난의 정의와 시험에 대한 이 정의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자녀의 성들은 이 시험과 환란에서 오늘 용기를 가지시고 또 이 시간 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신 인류의 전체 역사 시작과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님께서 후세에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인생 말전에 찾아온 이 시험 앞에서 엄청난 시련 앞에 이 사람은 그것을 대처하면서 극복하고 나중에 하느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애하는 줄 알겠노라 칭찬하셨던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가장 큰 그 위기는 바로 창세기 22장 1절에 찾아온 아들 독자 이삭을 모래야산에 데려다가 번지로 바치라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이삭은 90세 된 어머니 그리고 100세 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왔던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창세기 2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는 산산 그 산은 모래야산인데 그곳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번제가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 재물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인데 이 재물은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살을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토막을 냅니다 뼈는 뼈대로 추려냅니다 내장은 다 끄집어내서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끔찍한 이 제사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네가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일까요? 네가 과연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너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성경은 여러 곳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0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1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나이다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내가 환경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 찾아오는 시험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심한 어려운 고난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래도 이 고난 앞에서 나 앞에 엎드릴 수 있니? 너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겠어? 너 그래도 믿음으로 네가 그것을 내게 점점 가까이 와서 내 방법으로 네가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세상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안으로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6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나니 은 단련합니다 은이 무엇입니까? 은은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여기서 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단련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불같은 단련 나를 통해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때로는 그 시험 속에서 나를 단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방울이 차게 넘치게 거두는 오병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요한복음 6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방울이 차게 넘치게 거두는 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제자에게 시험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6장 6절에 빌리베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리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빌리베란 제자에게 어떤 신앙 고백적인 고백을 듣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00 대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라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영적인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이 사람은 돈을 계산하고 인간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듣길 원하시냐면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님은 무엇이든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천명이 아니라 오만명이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리비 200 대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리라 말하는 순간 주님은 그와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데리가 가져왔던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바구니 차게 넘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가 시험에 닥쳐왔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왜 허용하셨는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선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구보소 1장 2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놓은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죄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왔나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시험이 왔는데 무슨 기뻐합니까? 사업이 망해버렸는데 사람이 몸이 병들었는데 가정이 지금 풍파가 일어나서 풍지 박산이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말씀합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뭘 하시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구비하신다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구보수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또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왔던 어떤 시험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시험은 마감될 때가 있는데 끝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니까?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나는 시험을 참는 자는가 복이 있고 생명의 멸류관에 예배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불시험을 만나는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내게 자는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불같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불같은 시험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신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불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 앞에서 여러가지 시련 앞에서 견디들이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며 참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오니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가운데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름다우니 내가 예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가정에 찾아온 이 고난 앞에 그것을 그러나 내가 참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참았더니 슬픔을 참았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두가지가 있죠 시험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축복이 전제된 시험이 있고 불행이 전제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오는 이 시험은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나 또 한가지 시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판단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믿음 안에서 찾아온 여러가지 시련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이나 근심을 주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안 있는 사람에게 고생하고 여러가지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고 그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1년의 제가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큰 위기 앞에 인생 앞에서 가장 시련을 겪었던 아들 이삭을 받쳐야 되는 죽여야 되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두 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이 사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신약이 와서 다음과 같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로 옮겨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웃음을 주는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로 내 언약을 세워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하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삭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삭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산에 아들 주기로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는 이삭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격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이 후손이 있다 그랬습니다 후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후손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삭을 주기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 이삭은 장가도 안 가는 사람인데 분명히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갖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 약속이 바로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에서 시작되냐면 창석의 12장 사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약속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가난으로 가라니까 가난 갑니다 75세까지 살았던 정돈 고향 땅을 버려버리고 그는 어딘지도 모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 쫓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래야 산에 갖다 바치라 말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냐면 내 아들은 하나님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들 하나님께서 죽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들에게 자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 죽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는 약속을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은 단순한 이삭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4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이 시대에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갈라디아 4장 29절에 이삭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라 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잡녀며 성령을 따라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파하셨습니다 너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야 너 성령을 따라난 자야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삭이 죽으러 올라가는 자리에 죽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망할 자리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삭 같은 사람인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이삭처럼 나는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나듯이 오늘 내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거려도 내 환경은 힘들지만 반드시 내 환경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 사건입니다 사업이 지금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걸 예배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인데 어디까지 가져야 됩니까? 믿음 가지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결정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 전 소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오늘 이 말씀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려라 염려를 다 무슨 염려입니까? 물질, 경제적인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부부간의 염려 세상 환경에 수많은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염려 다 죽게 맡겨버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만 전부 다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맡기고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버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썰기통에 내가 썰기를 갖다 버렸는데 그걸 버리고 난 뒤에 돌아가서 내가 미련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염려를 썰기통에 갖다 버리듯이 갖다 버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건 이 문제를 내게 가져와라 그걸 너 버려버리라 누가 해결하세요? 주님이 해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손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탐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이런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돼 너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줄 거야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말씀의 신앙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생각으로 바꿔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아브라함은 믿음이 처음부터 굉장한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형편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 사람 믿음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최고의 크라이막스에 올라가는 최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이 사람 나이가 9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리고 살아내 8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성경은 장세기 17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마음을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냐면 성경은 다음과 지키러 가고 있습니다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사라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말씀하게 되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는지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예 못 갔습니다 성녀입니다 살아있는 몸은 사람 몸인데 아무 기능을 쓰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그걸 기록할까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너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사람이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왁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파도 위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사람이 내 생각을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내 생각을 옮기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그분은 가능하세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은 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데 하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내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2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안에 따라서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말로만 듣던 말씀을 속에만 계셨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직접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해내시는구나 나와 내 아내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인데도 하나님이 가질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면서 22장이 바로 시작되면서 너 아들 이삭 갖다 맞춰 할 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 들어왔냐면 하나님 다치겠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셨는데 있는 데서 죽여가지고 살리는 건 하나님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는 성경에서 조금 더 당황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번민과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소 11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주목합니다 능히 다시 생각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믿음? 부활의 믿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셔버립니다 잠시 전의 모습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나는 지금 더 이상 소망 없는 것 같아요 내 가정을 보니까 이제는 인생의 어느 정도 중반전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창 혈기왕성할 때 해도 안 되던 일들이 이제 인생 중반전을 넘어서 말년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니까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점점 힘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자꾸 죽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아브라함의 이 생각 곧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는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망한 자리에서 다시 흥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생각 마인드가 바꿔져버려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당신은 잠시 전까지 지옥 같은 생활이 천구로 바꿔집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꿔져버립니다 오늘 그 생각은 반드시 소망으로 옮겨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죽으로 올라간 자리에 이삭죽장호 내려왔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장세기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갔더니 아들을 죽이러 올라갔더니 그 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리 준비해놓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죽는 자리에 다시는 다른 재물을 죽이려고 준비해두셨어요 그 재물이 순량이었습니다 순량인데 이 산을 가르쳐서 요하의 이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복음적인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대로 올라가는 이 모리아산에 순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복음적으로 뭘 말씀할까요? 이 장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나니라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제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고 했습니다 순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대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순량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재물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토를 오늘 이삭 같은 날을 대신하여 준비해두셨습니다 이삭은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이 지은 원죄는 계속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삭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러 올라온 그 자리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죄 없는 그분이 험도 티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딴 근심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지금 절벽 앞에 캄캄한 칠흑같은 절벽 앞에 내가 서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주님이랑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내가 가는 그 길은 형통합니다 찰랑한 빛감대로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덜껴다 성경은 여기서 마지막 말씀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 앞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가면 어떡합니까?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너희를 쉬게 하신다 했습니다 주님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7월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저보다 한 달 먼저 다니신 초신자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영육성 식도염이랑 우울증도 겪으셨고 항상 밤에 주무실 때 귀신을 많이 보셨고요 작년 교회 나오시기 전에 쓰러지셔서 정말 정신병원에도 입원하셨고 실어증에 이렇게 많이 아프셨는데 화강교회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강교회 나오셔서 2, 3주 안에 모든 병이 치유를 얻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도 저는 옆에서 그걸 다 봤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마음이 편해지셔서 나갈 때가 됐을 때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한 번만 교회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처음 따라와서 그래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엄마 낳게 해주셔서 그 한마디 딱 하고 얼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에 올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가 원래 선천성 안구진탕증이라고 눈이 눈동자가 떨리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못 가고 공익 갔다 왔고요 집중하고 눈동자가 항상 떨리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이게 말끔하게 치유가 된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신기하고 좋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생각은 그때까지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 3일 뒤에 어머니를 따라 수양간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상수양간에 저녁에 가서 안수기도를 목사님께 받고 그런데 받는 순간에 제 목에서부터 이렇게 뭐가 들어오더니 배에 뭐가 훅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며칠이 가도 배가 너무 뜨거워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번째로 교회를 주일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상담 신청을 하고 찾아뵙고 여쭤봤는데 그날 밤에 또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제 팔에 팔에 이제 그 성령의 불이 이제 더 팔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날부터 손에서 이렇게 손이 탈 것 같이 뜨겁고 봉숭아 물 들인 것처럼 손끝에서 이렇게 빨갛게 손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뜨겁게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제 옆에 계신 것을 항상 느끼면서 요즘은 제가 하나님 보호 안에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